자 시작합니다 라면이 있고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자 일단 이거는 구운 돼지 라면이고요 와 마늘하고 고춧가루 한국어라면 아닙니다 라면이 왜이래 라면이 왜이래 나는 기름 라면이 왜이래 라면이 왜이래 라면이 왜이래 저는 먹는데 없지 먹밥 응 어때?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뭐라고? 좀 맛끄만 이 입이 맛없는게 뭐이래 지금 좋아 고마워 어때? 진짜 맛있다 맛있어 라면이 12가지 종이라서 1시간이 걸어서 사줬습니다 그만큼 맛있습니다 계란도 1개 계란도 1개 물 1컵 굿 과연 맛은? 우리나라에서 먹는 육라면 보다 더 맛있을텐데 당면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먹방도 좋으니 고마워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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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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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다 한 숟가락 밑에 있기에 깔끔한 ombak 끌려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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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형아 마늘 좀 넣어봐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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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 뒤다 나도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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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맛있나? 세 겹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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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돼지고기가 고기 하나 더 줄까 고기 하나 더 줄까 고기 하나 더 줄까 소스 여브 브 Victoria 김치가 떨어진다 덮어주고 김치алью 꺼내가지고 해지uff 하면 이거빵 다 equality 너무 맛있다 내 입이 왔어요 내 입이 와 시절 들어 우자 국물을 먹지마. 짜루려. 일본은 짠 음식이 많아. 일본 음식이 있기 때문에 고기 넣고 라면 조금만 먹고 있잖아. 나무 된다. 고기는 고기. 딱딱. 와. 아.. 어떻게 됐어 너무 맛있어 쪼머래 고춧가루 잘 먹을 수 있는구나 정찌리 말고 잘 먹으래 고기 먹어 고기 먹어 면 먹지 말고 고기만 먹고 가자 고기 먹어야지 제가 불러 이거 구워봐라 네 고기는 너무 잘 먹어 고기로 побед을 소투가 소투 소투자 고기